안녕하십니까 김포 커튼 블라인드 전문 업체 로미르 커튼 김포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업체는 공장 지경에 맞춤형 주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뢰 있는 가격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제품이든지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층 더 고품격으로 만들어드리는 뛰어난 제품만을 선보이며 다양한 혜택과 최상위 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만족을 선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